백상예술대상 저는 지금 백상예술대상 가고 있습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나의 머리가 지금 좀 많이 망가졌지만 오늘의 머리는 말이죠 요 머리를 했습니다 뮤직뱅크 때 했던 머리와 비슷한 머리인데 그때 그 머리가 뭔가 좀 마음에 들어서 오늘 드레스랑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드레스! 드레스 있다가 뭐 입는지 보시겠지만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팬사에서도 막 드레스 뭐 입냐고 머리 스타일 뭐 하냐고 엄청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백상 어떨까? 어제 런닝맨 촬영했는데 유재석 선배님이랑 김종국 선배님 계셔가지고 백상은 어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냥 앉아있다 오면 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긴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팬분들이 더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긴장 안 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청 긴장돼 보였어 말할 때 긴장하겠죠? 그러면 어떤 말 할지 좀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해서 다이브 머리 암머들 재확실 암머들 그리고 크라임신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우리 엄마 아빠도 보실까 이거?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마 또 저희 엄마 아빠가 또 드레스에 깐깐하시거든요 취향이 확고하셔가지고 이 드레스 예뻤다 아니면 뭐 오늘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약간 실패 없는 룩입니다 제가 화이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이트 드레스에 예쁜 주얼리를 하고 싶다 막 화려하지 않고 뭔가 핏이 예쁜 심플한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여드려야겠죠? 뿅 우와 나 진짜 신호식의 인생 우와 너 얼마나 더 있다 50분 있다 한 2시간 동안 하자 2시간 동안 신청객님 오랜만에 뵈요 아 너희 방송했지 얼마 전에? 옛날에 얼른 너 해 너희 할 일을 빨리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 갑니다 소수 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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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케이야 고마님 사세요 고마님 사세요 고마님 사세요 혹시 감정치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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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을 했습니다. 방금 레드카페까지 하고 왔는데요. 아직 사진을 못 봤어요. 잘 나왔겠죠? 제가 오늘 재밌게 즐기러 갈게요. 영석이 형. 영석이 형 레드카페 사진 봤어요. 전 영석이 형 쌩얼이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쁘게 포지션을. 영석이 형도 제 앨범 보고 탔냐고 하셨잖아요. 저 근데 진짜 고민 중인 게 영석이 형이라고 자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석이 형이라는 말이 과연 괜찮을까. 근데 자꾸 피디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영석이 형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석이 형인데. 고민 중인 게. 그래서 피디님이라고 해야겠죠. 레이가 예쁘게 하고 오라고 했어. 내가 제일 예쁠 거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제일 예뻤는지 알려달라고 해야 돼. 이거 했다라지. 아 했지. 오늘 그거 하려고 이 옷 입은 건데. 그니까. 까먹을 뻔 했잖아. 아까 아까. 까먹을 뻔 했어? 까먹을 뻔 한 거예요. 제가 왼쪽 오른쪽. 아니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하는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이거 안 했다 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왼쪽에서 감사하게도. 여기 가요.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엔딩 묘절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 꺼 안 해서 다 하라고. 네. 언니. 언니 사진 너무 궁금하다. 아직 안 봤어요? 아직 뜨면 보여줘요. 저는 오늘 맥갈라를 취소하고 백상에 왔어요. 제가 오늘 안유진 씨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언니 진짜 맥갈라 스타일이었어. 응 약간 맥갈라 느낌이지. 알았어. 언니 앨범 쓸 건데 언니 보지 마요. 지금 너무 떨려. 진짜요? 대기실 어딘가 있는 거 같아. 피식쇼 거기 나왔잖아요. 원영이. 요즘 핫하던데?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던데? 아직 못 봤어. 해볼까요? 네. 드디어 넣었어요. 헥. 근데 여기서 나랑 있으면 너의 아이돌 자아가 너무 사라지는 거 같아. 다 봐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나 갑자기 온 양이 있으니까. 드레스 입고. 착시, 착시, 착시. 어머 안녕하세요. 럭셔리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어떤 메이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아이돌 메이크업 조금 해봅시다 보니까. 이쪽에 계십니다. 만약에 상 받으면 알죠? 샤라우스. 샤라우스 지락시. 샤라우스 지락시 잊으시면 안 돼요. 샤라우스 지락시 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고 너무 영광인데요. 우리 영석이 형. 영석 피디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해야 라는 노래로 활동 중인데요. 저희의 다양한 활동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네. 다 찍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네? 그러게요. 네, 일단 여기 손으로. 선배님! 네. 저희 앨범인데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드라마 너무 좋았어요. 어, 할 때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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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드라마. 아유, 드라마. 아유, 드라마. 네. 스위치 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스위치 ! Demi 부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팬분들 덕분에 백상에서 인기상을 다 받아보네요. 정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능에서도 아주 특출난 매력을 뽐내고 계시고 앞으로가 또 더 기대되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파이팅! 최근에 눈물의 여왕을 봤는데 거기서도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매력있으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저에게 백상이란 처음인데요. 뿐만 같은 시상식이자 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오늘 백상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끝까지 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백상 예술 대상으로 초대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호에 있는 것만으로 보고 영광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라이브 진짜 신심으로. 나에게 인기 선수. 즐거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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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